아, 하하. 아, 날씨가 좋죠? 이거요? 근무 중 가벼운 접촉사고니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아, 좋은 시간 되세요. 저흰 범죄자를 돕는 대로 사라질 테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경정님이 보셨다고요? 어디? 꼬리! 아하, 차갑죠? 물배락 갑니다. 조심하게. 비싸게 빌린 수영복인데 이런 걸로 만들더니. 휴, 그래도 애꿎은 해양생물을 탓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하.